내 가정은 내가 꾸미고 내가 사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권도 없는 거지. 그런데 역막살이 낀 양반은 자 겉돌아야 돼요. 또 돌아오고 생활을 해야 돼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띠별 운세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띠별 궁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부부들 관계에 있어서 궁합이 안 맞는 경우 이 띠 궁합을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런데 선생님이 보셨을 적은 좀 어떤지. 궁합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. 내 가정은 성격이에요. 부부 사이에 신뢰가 믿음이 깨지면 일부 종사를 못 하잖아요.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헤어진다 이 말이야. 신랑이 받아줄 거는 받아주고 안 될 거는 해야 되는데 모든 의의가 나가니까 주장들이 강하니까. 그래서 헤어지는 부부가 너무 많지요. 신뢰성이 깨졌다고 봐요, 저는. 부부가 결혼해서 맺어져서 살으면 내 가정은 내가 꿈이고 내가 사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내 가정이 편안해야 나가서 사업도 잘 되는 거고 직장 생활도 잘 되는 거지 내 가정이 불안한데 나가서 사업이 잘 된다. 장사가 잘 된다. 난 이게 아니라고 봐요.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궁합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지요. 인간의 노력이지요. 남남끼리 맺어서 살잖아요. 그럼 성격이 각각일 거야. 그럼 살다를 보면은 내 마누라가 성격이 이렇다면은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데 사내 대장부들이 여자를 이겨먹어서 뭐 할 거예요. 젖어야지. 미련은 남자지. 나가서 자기는 할 질 다 해가면서 성격 다름으로 집이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데 내 것도 안 하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거 같고 약보는 거 같고 이렇게 여기 충돌이 오는 거지. 궁합도 궁합인데요. 부부 관련해서 상담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? 많이 오지요. 맨날 저는 얘기 듣는 게 일찍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. 사주가 일찍 결혼 안 할 사람이 있고 일찍 헐 사람이 있지요. 그런데 역막살이 낀 양반은 자, 겉돌아야 돼요. 또 돌아오고 생활을 해야 돼. 그거를 내 신랑에다 내 집안에다가 가둬놓지 말고 나가시면 나가나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 내 신랑이 바람을 핀다. 나 몰래 나쁜 짓 없네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그 신랑은 나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.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신랑이 돈 조금 만지니까 나가서 나쁜 짓 한다. 바람을 핀다. 의심 먼저 하잖아. 이러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. 어떤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한때로는 기생집 가서 술 한 잔도 먹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사업가 마누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껏 없는 거지. 그러면 신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마누라가 안 믿어주니까 싼 뺏기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마누라는 한번 의심하다 보면 계속 의심 쪽으로 가잖아. 그럼 신랑은 나가서 그 사람 사업을 하려면 비유도 맞춰야 되겠고 없는 소리도 해야 되겠고 내가 웃음을 안 할래도 웃음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마누라들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신뢰성이 그게 깨져서 그러는 거라. 오늘 선생님께서 궁합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부부 문제가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보느냐 하는데 어떤 양반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점을 보라 딱 왔단 말이야. 답답해서 이런 거 믿지를 안 해. 조상 없이 안 태어난 거 아니잖아. 어느 사람은 자기 조상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. 자기 조상 무시해가지고 잘되는 자식이 없다는 말이야. 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자식이 잘되라고 다 두 손 모아 빌었다는 말이에요. 내가 잘되려면 3대 조상이 적선으로 해야 그 아랫 조성이 남양집을 살고 부자로 산다 그랬어. 다 덕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타고 윗대에서 빌어놨기 때문에 그 집 자손은 손운을 타고 나는 거지.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성공을 한다든지 뭐든지 매세가 잘되는 거지. 윗대에서 딱고 길이 있게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. 인간들이 지가 공부 잘해서 지가 잘나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중 알아요. 물론 본인도 공부하느라고 어렵겠지만 윗대 조상이 닦고 갈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그만 윗대에 앉아서 필집 잡고 굴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조상을 우회질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적지요. 분파를 적는다든지 뭐 장사를 일곱, 여덟 번 해도 다 늘어먹는 사람이 있잖아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좀 선생님 정치 관련된 거는 싫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. 이외의 사항들로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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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